일본 N화 가치가 3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N화 가치가 왜 이렇게 추락하는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어제 N달러 환율이 160엔을 돌파했더라고요. 왜 이런 겁니까? 지난달 일본이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끝내고 기준 금리 인상에 나서자 시장에서는 N화 가치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6일 일본이 예상밖의 금리 동결을 결정하자 N달러 환율이 어제 한때 160엔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금리는 5.5%, 일본은 0%대죠. 금리 차가 줄어들지 않자 돈이 미국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0% 금리까지만 바꿔오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거죠. 일본은 201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요즘 보니까 일본 내부에서 싸구려 일본 이런 말이 나왔다고요. 지난해 일본의 한 신문이 국가별 라멘 가격을 비교했습니다. 뉴욕의 라멘 가격은 일본보다 3배 이상 비싸고 GDP가 훨씬 낮은 인도의 라멘 가격도 일본의 2배가 넘었습니다. 장기간의 엔저와 디플레이션으로 일본의 물가와 임금이 세계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2021년 출간된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인데요. 책 제목이 싸구려 일본이 의미하는 침체입니다. 언론인 출신인 저자는 물가도 임금도 오르지 않는 상황을 일본인들이 값싼 물건으로 견디다 보니 싸구려 일본이 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싸구려 일본 이런 말도 나오는데 관광객 입장에서는 물가가 싸니까 막 몰려가잖아요. 그런데 현지에서는 이 관광객들이 오면서 물가를 오히려 외식 물가를 올린다 이런 불만이 있다고요? 지난해 일본의 물가 상승률은 3.1%로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실질 임금은 2.5% 감소해 언론 일본인들이 체감 경기는 혹독하게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엔젤을 즐기는 관광객들이 돈을 펑펑 쓰면서 외식값이 상향평준화한 겁니다. 올해 초부터 일본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외국인한테 더 비싼 가격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실제 최근에 도쿄 한 식당은 일본인은 1천 엔 더 할인해 주는 이중 가격제를 도입했습니다. 당장 일본 갈 때 애인화가 싸니까 관광객에게는 좋은데 이게 전체 경제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꼭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네, 엔젤은 수출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일본 방문 여행객이 늘어나는 것 역시 한국 내수에는 좋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하고 우리는 산업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해야 될 곳에 일본이 수출할 수 있는 거죠. 개인으로 봤을 때는 여행 수지가 약화되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출이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일본 여행을 싸게 한다고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